오늘은 소위 삐시 어둠을 밝힌다는 시리즈에서 2021년도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부산시장선거의 완결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은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총득표수 기준으로 선거 조작범들은 얼마나 표를 훔쳤는가 이것을 그렇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기준으로 그들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얼마나 조작했는가 이 두 가지를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일요일 아침 일찍 이렇게 채널을 고정시키고 들으시는 경우는 이것은 반드시 2021년도 4.7 보궐선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조작률, 조작값 혹은 조작규모만 다를 뿐이고 동일한 조작방법이 바로 2016년 총선을 제외하고 문재인 치하에서 모든 공직선거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정권 하에서 소위 선거 조작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획책했던 그런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선거를 말아먹었는가 그 일종의 대표 사례 샘플을 보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시민의 입장에서 좌우 진영을 떠나 가지고 소위 사실과 진실을 규명하는 그런 호기심 차원에서도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2021년도 4.7 보궐선거 부산시장 총득표수 기준으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부산시장 선거는 2021년도 4.7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당 후보인 박형준 후보가 얻었던 사전투표 득표수의 10%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넘겼습니다 총 20%를 조작한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여러분들 4.7 보궐선거는 거의 더불어민주당이 성산이 없었습니다 부산 자체가 여러분들 국힘당의 우호적인 색채가 있었지만 부산시장을 담당했던 오그돈 씨가 성추행이라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로 여러분들 물러나고 그 후임을 뽑는 그런 선거였기 때문에 승리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10%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득표수의 총 20%를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더하기 10% 빼기 10%를 한 거니까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작을 한 겁니다 20%를 총 조작규모가 그러니까 이 소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선거를 조작하는 일은 식은 죽 먹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범죄자들이 단죄를 받지 않고 범죄 행위가 세상에 낱낱이 까발려지지 않는 한 이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은 총선도 조작할 것이고 대선도 조작할 것이고 지방선거도 조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면 2021년도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오그돈 씨가 성추행범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행됐던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총조작규모 20%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폐색이 완전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마치 중독이 된 것처럼 모든 공직선거에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아주 조악한 조작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전산적으로 후보 사이에 표를 이동시키는 이런 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직선거가 과거 진행행이 아니고 2020년도 4.15 총선의 소위 공정성 문제를 따지는 것이 과거의 일이 아니고 바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열변을 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처음 여름 전개됐던 공직선거인 요리를 지방선거에서는 바로 부산시장선거에서 10%를 빼앗은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박형준 후보한테서 그 절반인 5%를 빼앗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들도 두려운 겁니다 그들도 발각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정권은 바뀌었고 그동안 민경욱이나 공병호나 박주현이나 도태우나 황교안 씨와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전투표 조작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탄압을 무릅쓰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전투표의 위험성을 인지한 상태라는 것을 바로 선거 사기범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부산시장선거에서는 조작을 하지만 들키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현저하게 조작률을 디스카운트해 가지고 과거의 10%를 5%로 끌어내린 겁니다 그것을 세상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그들도 두려웠던 것이다 선거 조작범들도 쫄았던 것이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처음 치루진 그런 공직선거에서 조심스럽게 들키지 않게 편하지 않게 조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2021년도 4.7 보궐선거에서는 박형준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를 조작했지만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바로 5%밖에 조작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짐승이 아니고 가축이 아니고 동물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들이 두렵기 때문에 공병호TV의 선거 콘텐츠를 격렬하게 뭡니까? 지금 탄압을 하고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쉴드를 치는 겁니다 공병호TV의 선거 콘텐츠는 천 명 정도가 봅니다 67만 정도의 구독자를 가졌기 때문에 만 명 정도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두렵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들 이 진실과 사실이 올해 꽃향기처럼 주변에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누군지는 짐작됩니다마는 지칭해서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선거 조작을 통해 가장 큰 정치적 이득을 맛보는 자들이 그들일 것이고 그들에게 매수되어 가지고 철두천매하게 하수인으로 이름들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그들의 포함이 되겠죠 또한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 문제가 더 이상 확전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은폐론자 파묻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그들에게 포함이 되겠죠 이것은 여당과 야당을 불문하고 전선이 견고하게 저는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이 소위 격차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도 4.7 보궐선거에서는 10%를 빼앗았는데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5%를 빼앗았다 그들도 떨고 있고 그들도 여러분들의 움츠린 겁니다 더 화끈하게 조작하기가 여러분들 두려웠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숫자를 보고 지난 2년 넘은 한 2년 7, 8개월 된 세월 동안에 운명적으로 이렇게 선거 공정성 문제에 매달려 가지고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들이 쫄았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도 그들이 쫄았으니까 라는 부분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한 3알 정도 차지하지 않았다 더 화끈하게 조작을 했을 수 있었습니다 눈 딱 감고 그러나 그들은 두려웠던 겁니다 그들의 만행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특정 후보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전산적으로 다른 특정 후보에게 이동시키는 선거 사기 전산 조작이 까발려지는 경우에 국민적 저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건수한 격차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모든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실수가 생겨 가지고 어부지리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물론 그분들에게죠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만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보신 바와 같이 어제와 그제에 말씀드렸다시피 그제 이야기 드렸던 부산시 해운대구 사례를 보시게 되면 다른 후보들은 일체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0, 0, 0, 0 그러나 박형준 국힘당 후보한테는 박형준 후보가 받았던 4만 774표에 사전투표 득표수의 10%에 해당하는 4,077표를 빼앗아 가지고 전산적으로 더불음주당의 김영춘 후보에게 이동시켰습니다 따라서 해운대구 하나만 보더라도 사전투표 조작규모는 4,077표의 2배가 바로 조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 총수의 14.3% 14.3%를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절반인 7.152%는 박형준 후보와 함께 빼앗고 그 다음에 꼭 같은 동일한 득표일 만큼을 더불음주당의 김영춘 후보와 함께 더하는 이런 조작을 여러분 시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부산시장선거와 서울시장선거에서 선거 사기범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조작했는가를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조작규모를 보시게 되면 부산시는 쫄아가지고 모두 다 5%를 조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득표수는 267표라는 것은 중구의 투표자들이 국힘당의 여러분들 박형준 후보에게 투표를 던졌던 그런 사전투표 득표수의 5%가 267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조작규모는 267표를 빼앗아가지고 267표를 더했기 때문에 267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거조작득표수는 곱하기 2를 하는 것이 총득표수다 여기 있는 선거조작득표수라는 것은 그냥 빼앗은 표만 포함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부터 시작해가지고 5%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바로 4.7 보궐선거에서는 10%를 빼앗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표를 조작을 한 거죠 서울은 좀 더 높았습니다 서울은 조금 구별로 많이 달랐는데 6월 1일 지방선거, 서울시장선거에서는 송영길 씨에게 표가 얼마만큼 되어졌냐 오세훈 후보로부터 종로구는 20%, 성동구 20%, 중남구 15%입니다 대부분 15%를 조작을 했고 그리고 종로구하고 성동구가 예외적으로 20%를 조작을 했습니다 서울구청장선거는 20%를 종로구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에서는 관악구를 제외하고는 10%를 조작을 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바로 1년 전인 2021년도 4.7 보궐선거에 비해가지고 천재하게 낮은 조작값을 적용했다 그것은 그들이 정권이 교체됐다는 것을 의식했고 또 부정선거에 대한 많은 그런 사실과 진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들 역시 빨각되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소위 선거 조작범들이 선거 사기를 어떻게 쳤느냐 2021년도 4.7 보궐선거에서 이것은 제야 전문가가 대단히 아름다운 그래프를 우리 함께 하나 여러분들 선물합니다 이것은 2022년도 4.7 보궐선거 부산에서 여러분들 구별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을 계산한 그래프입니다 이론적으로나 통계적으로 특정 지역의 투표자들은 수가 많기 때문에 바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같거나 아주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표본오차인 0에서 3% 정도의 값 내에 머물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은 중앙선거 관련의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계산한 차이값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값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플러스 6.7% 국힘당의 박형준 후보는 마이너스 6.4%입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각 여러분들 구별로 박형준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부분을 빼가지고 이동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앞에서는 사전투표에서 5%를 훔쳤다는데 왜 이렇게 6.4%가 나오냐 이 기준은 바로 사전투표 참가자수 사전투표 선거인수 기준으로 박형준 후보한테서 6.4%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김영춘 후보한테 6.7%를 더해 준 겁니다 모든 여러분들 부산의 여러분들 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 성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차이값이 플러스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한가 하니까 모든 구마다 표를 사전투표 득표수를 국힘당 후반께 빼앗아가지고 쑤셔 넣기 때문에 바로 사전투표 득표수 빼기 당일 투표 득표수 항상 플러스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박형준 후보는 항상 전산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해서 일정 부분을 갖다 바쳤기 때문에 빼앗겼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겁니다 복잡한 여러분들 수리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선거 데이터를 발표하는 주체인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와 당일 투표 득표수의 차이값만 여러분들 바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100%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났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수학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통계학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인 산수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수를 득표율로 환산한 다음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라는 차이값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구한 겁니다 이렇게 맹백한 산수를 앞에 놓고 선거 사기가 없었고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이런 떠드는 하태경이나 이준석이나 한기호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양심불량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염원을 안고 출범한 윤석열 대통령 역시 국가를 여러분들 그냥 그야말로 체제를 전복시키는 그런 시도인 선거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사기질을 친 이런 소위 데이터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그 역시 공범관계다 이렇게 불러도 결코 지나친 법이 없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사정을 갖고 있던지 간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좀 과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국민과 선출직 공직자 대통령 사이에는 권리와 의무관계가 수입됩니다 우리는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들은 왕이 아니고 헌법과 관련 법률은 모두 다 공직자의 의무를 여러분들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소위 이야기해서 재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인물이고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유할 책무를 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산수를 놓고 선거에 여러분들 문제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그것을 깔아뭉개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은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국민은 액을 복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빌붙어서 여러분들 뭡니까 그렇게 비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대통령은 국가의 체제의 근간인 선거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조작한 이런 행위가 밝혀진 마당에 수사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대통령이 해야 될 임무인 거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면 좋다는 것이 아니고 must입니다 must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정선거 문제가 앞으로 밝혀지는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부채 장관들도 책임을 맨수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국민의 준엄한 요구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냈으니까 너희들은 세금을 먹고 사는 선출직 공직자들이니까 헌법과 법률이 규정된 대통령과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직무에 대한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검찰 내부에는 공공수사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선거사범을 단속하기 위해 가지고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부정선거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든 부정선거를 뭡니까 공직선거마다 자행한 사람들도 중행을 여러분들 구형받아야 되지만 이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의도적이고 자의적으로 선거 문제를 깔아뭉기는 것도 범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들은 법률가이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권리와 의무라는 것이 뭔가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서 행안부 장관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행안부 장관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직무 가운데 하나가 재난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시경청장이 여러분들 책임을 지고 경찰청장이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행정안정부 장관이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그야말로 도독질을 한 거죠 그 도독질이 여러분들 다 보면 중구 영동구 서구 동구 부산진구 하이레벨에서 가면 모두가 뭐죠 똑같은 데칼코만이라고 하죠 똑같은 뭡니까 사전 투표 득표 수를 쑤쳐넣기 때문에 빼앗아 가지고 동일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것이 거제 알아봤던 4.7 보궐선거에서 해운대구에서 일어난 그런 여러분들 그래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거가 지금 보시는 거가 이게 중구 영동구 서구 동구 다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들어가게 되면 이런 또 다 이게 해운대구입니다 하태경의 여러분들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구에서 2021년도 4.7 보궐선거에서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박형준 후보와 함께 표를 빼앗아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김영춘 후보와 함께 쑤쳐넣는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데이터가 우리에게 낱낱이 정언하는 일입니다 예